수업시간에 몰래 간식 먹으려고 작전회의가 열렸네요.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찾아냈을까요? 자, 얘들아. 이 공식은 꼭 외워야 된다. 네, 선생님. 자, 다음은 뭔지 볼까? 야, 알렉스. 작전대로 하는 거지? 그럼, 하자. 마침 체육시간 바로 다음이라 잘됐네. 으, 양말 냄새 지독하다. 어머, 못 참겠다. 이게 무슨 꼴이네요? 오늘 샤워했는데? 얼른 창문 열어야겠다. 옷 안 빨아서 그런 건 줄 알면 안 되니까. 아, 공기 좋다. 그럼 계속해보죠. 작전대로 됐어. 얘들아, 야. 응? 이제 시작해. 그럼 잘 잡아. 오케이, 고마워. 잡아. 오케이. 어머, 이거 재밌는데? 고마워. 너희들 덕에 살았다. 언제든지. 우와, 잔치 낫네. 가져가서 얼른 먹어. 잘했어, 제트야. 야, 선생님 안 보시게 조신들 해. 나 같은 체육쌤도 없을 거야. 트로피가 대체 몇 개야? 아, 얘들아. 아, 얘들아. 어서 늘 와. 어? 여기서 뭐 하세요? 공연하기 전에 복장 확인 좀 하려고. 잠깐, 여기 뭐 들었니? 좀 보여줘봐. 어, 별거 없는데. 냄새가 왜 이리 좋아. 이건 감자튀김? 맛있네. 근데 이러고 가서 학교 이름에 먹칠을 하게? 이제 안 할게요. 넌 뭐 없지? 학교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니까 잘해. 아싸, 성공했다. 으, 이 안에 너무 더워. 야, 얼른 꺼내봐. 축하 파티 해야지. 맛있는 거 많다. 작전 완전 좋았어. 너무 맛있다. 응, 진짜 맛있네. 학생들이 아담스 선생님을 귀찮게 하네요. 잠깐만요. 시간 없어. 나 좀 내버려 둬. 나중에. 됐다고. 얼른 문 잠가야지. 됐다. 드디어 혼자네. 정말 피곤해 죽겠어. 이제 밥이나 먹어볼까? 자, 지도로 식탁보 하면 딱 좋겠네. 아무도 안 볼 때 몰래. 쟤들 참 순진하다니까. 뭐 대단한 거 숨겨둔 줄 알았어? 좀 더 있어야겠다. 하나 더. 좋아. 이제 점심 먹자. 수업이 정말 지루해요. 하지만 괜찮아요. 친구들이 또 뭔가 작전을 꾸미네요. 좀만 더. 혹시 모르니까. 자, 여러분. 수업을 시작해요. 음, 커피. 맛있다. 어머. 배 아파. 미안한데 좀 급해서. 사사약 잘 듣네. 그럼 우린 간식이나 먹자. 작전 대박이야. 수업 재밌다. 이런. 다들 교장실로 가요. 이런. 또 화장실 가야 돼. 네. 교장실에 갈까 말까. 이번 학기 0점 받을 줄 알아? 대체 얼마나 계속 이럴 거야. 오늘 중으로는 못 돌아오실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말자. 어, 생물학 노트? 나도 좀 보자. 캐롤 좀 봐. 쟤가 저렇게 몸매가 좋았었나? 가서 말 걸어봐. 아야, 아파. 앗,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? 나 죽는 거야? 이게 뭐야? 피난다. 안 돼. 캐롤이 죽었어. 이게 무슨 짓이야? 내 햄버거 망가졌잖아. 쟤들 너무 나빴다. 그치? 와, 완전 대박이다. 아이디어 좋은데? 응. 좀 출출한데. 조용히 먹어봐야지. 과자 집어넣어, 얼른. 에이, 역시 안 되네. 잘 보고 배우라고. 어? 넌 눈이 왜 그래? 이건 눈이 아니라 사탕이야. 맛있다. 와, 대박이다. 이런. 선생님 겁에 풍덩. 이제 죽었다. 무슨 소리야? 누가 내 컵 만졌어? 와, 눈알이다. 징그러워. 선생님, 일어나세요. 그냥 사탕이에요. 어? 뭐? 너희들 뭐야? 보세요. 진짜 눈알 아니에요. 먹어볼게요. 보셨죠? 이상한 거 아니에요. 너희들 괴물이니? 어머. 이번엔 진짜로 기절하신 것 같은데? 난 아무것도 안 했어. 너 때문이잖아. 죄송하지도 않냐? 친구들은 얼마나 배가 고프면 선생님 보시는데 대놓고 군것질을 하네요. 자, 얘들아. 지금 뭐 하는 거야? 너희들 제정신이니? 얼른 일이네. 아니, 선생님. 조용히 먹었잖아요. 음, 맛있다. 수업 준빈 됐니? 네. 여기 문단 몇 개 읽었어요. 불공평해. 나도 먹고 싶은데. 야야, 이런 것도 있다? 봐봐. 우와, 어디다 숨긴 거야? 아이디어 대박. 고마워. 그치?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거야. 네 옆에 앉아서 진짜 좋아. 그럼 실험을 시작해보죠. 이건 산성인가? 야, 쟤들 좀 봐. 뭐 먹고 있어. 대체 어디서 난 거야? 잘 보고 배워. 우와, 대박. 오, 들킬 뻔했다. 이건 어떤 씨약인지 말해볼 사람. 농구팀이 큰 경기를 앞두고 있어요. 야, 구공은 저리 치워. 내 게 더 좋아. 봐봐. 이 자크 보여? 여기에 간식 넣어왔어. 오, 신기하네. 이리 한번 줘봐. 우리 걸린 것 같은데. 공이 전혀 안 튀잖아. 이게 말이 돼? 잘 보고 배워. 여기 펌프로 하는 거야. 바람 빠진 공으로 어떻게 운동을 하려고. 받아. 경기 잘해라. 그럼요. 근데 눈치 못 채신 것 같지? 그럼 이제 먹어볼까? 맛있는 거 많다. 잘했어. 우리 꼭 이길 거야. 야, 넌 천재야. 자, 다들 시험 볼 준비 됐죠? 조용. 일? 또 늦었구나. 버스가 안 가서요. 뭐야? 연필이 어딨지? 또 깜빡한 거야? 태호야. 연필 하나만. 하나밖에 없는데. 선생님께 여쭤봐. 저기. 엄청 많아 보이는데? 연필 하나만 빌려도 될까요? 뭐야? 당연히 안 되지. 이건 특별한 거야. 이상하네. 휴, 간신히 지켰네. 야, 나도 좀 쓰게 해줘. 이건 색연필이 아니라 젤리라는 거. 쟤들은 모르지? 음, 너무 맛있다. 어, 꿀 떨어진다. 선생님은 간식에 정신 팔려서 수업하는 것도 잊어버리신 것 같네요. 판타를 시약으로 위장하는 거야. 자, 이제 마무리. 코수염 붙이고. 이렇게 하면 라드노 선생님하고 꼭 닮았지? 완전 똑같네. 아야, 교장 선생님. 못 봤어요. 죄송해요. 괜찮아요. 중요한 거 들고 가시나 보네. 얼른 교시 들어가 보세요. 이런, 이게 무슨 일이지? 이건 누구야? 교장 선생님, 저 대체하시려는 거예요? 이녀석, 라드노 선생님으로 위장한 거니? 그만해요. 내가 라드노예요. 이쪽이 가짜라고요. 그럼 누군데요? 어디 보자. 아하, 코수염 가짜잖아. 거기 서. 잠깐. 자, 여러분. 지리학 수업을 시작하죠. 알렉스, 지구본 예쁜 거 가져왔네. 이런, 좀 보자. 돌려서 나오는 도시를 공부해보죠. 아, 방금 뭐야? 지구본 안에 사탕이 잔뜩 들었어요. 얼른 교실 밖으로 나가. 당장. 죄송해요. 한 번만 더 일했다간 혼날 줄 알아. 네가 얼른 대답해봐.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몰래 군것질을 하나요? 댓글에 써주세요. 영상 재밌었나요? 그럼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정도 클릭해주세요. 다음에 봐요.